10년 넘게 민주당이 이끈 충남도정을 바꾸겠다며 충남지사에 도전한 국민의힘 경선주자 3명이 대전 MBC TV토론회에서 격돌했습니다. 특히 양승조 현 지사의 저출산 복지 정책은 겉만 화려했을 뿐 큰 효과가 없었다며 한 목소리로 깎아내렸는데요. 김태흠 의원의 당 지도부 차출서를 놓고 나머지 두 후보가 거세게 비판하는 등 신경전도 치열했습니다. 김윤미 기자입니다. 전 현직 국회의원 3명의 대결이 성사된 국민의힘 충남지사 경선. TV토론회에서 마주한 김태흠 의원과 김동완, 박찬우 전 의원은 지난 3차례 지방선거에서 내리민주당에 내준 충남도정을 정권 교체에 힘입어 되찾겠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충남의 아들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물 들어올 때 노전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 김태흠이 새로운 충남시대를 열겠습니다. 수도권에 이어 충청을 국가 중심으로 만들자며, 천안 등 북부권은 기업 유치와 산업단지 육성, 서해안은 해양 레저 중심의 관광 등 권역별로 성장 위주의 청사진을 내놓았습니다. 충청권을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는 메가시티로 만드는 것입니다. 첨단 국가산업단지 조성, GTXC 노선, 천안하산 연장, 그리고 제2서해대교 건설을 추진하겠습니다. 세계적 충남기업의 육성입니다. 한국 대표 힐링존 구축입니다. 쉬고 재충전의 성지로 만들겠습니다. 민주당 양승조 지사의 저출산 복지정책에 대해선 한 목소리로 비판했지만, 저마다 행정 경험이나 정치력, 준비된 공약 등을 앞세워 적임자는 자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충남도지사직은 행정 역량이 중요한 겁니까? 아니면 정치 역량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관련 출신이기 때문에 행정능력을 강조하는데, 도지사는 외교 안보 국방만 없지 대통령과 같은 그런 기능을 하는데. 갑작스럽게 출마를 하시면서 공약을 준비할 만한 시간이 충분치 않으셨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서도. 특히 당 지도부의 공개 권유로 출마에 나선 김태흠 의원의 두 후보가 작심 발언을 이어갔고. 김 의원은 본선 경쟁력까지 고려한 선거 전략이라며 내내 신경전도 치열했습니다. 대선 직후 화력발전소가 밀집한 충남이 소형 모듈 원전 입지로 거론된 논란에 대해서는 인수위원 개인 의견일 뿐이라며 일제히 진화에 나섰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